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원세폐폼 빈방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곳은 지조동 아현교 아현스파 인근에 있는 온리 모델링된 방 2개의 전세입니다. 왼쪽편에 이렇게 문을 열면 오른쪽편으로 방이 이렇게 있고 방 거실 사이에 이렇게 욕실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보면 이런 공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거실 쪽으로 주방 쪽으로 보면 이렇게 주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방이 되고 거실 공간이 거실 쪽에서 본 입구 쪽으로 보면 전경입니다. 그리고 안방입니다. 빈방주 시오쨍 케어레에서 3룸 지조동 전세 구하시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또 보일러실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빈방주 시오쨍 케어레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